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5 화면설계 정의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반영되고 구현타당성이 확보된 중간의 작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환경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세부적인 화면을 구현합니다. 이때 고객사와 미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간중간 작업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좋았다.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졌을 때 고객사와의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schenar schenar